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자, 오늘은 시퀀스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오이? 페퍼피그? 뭐야? 오, 돼지고기! 아, 개꿀지! 어, 라바다! 뭘 쳐다보니? 잡아먹어야겠다! 야! 치킨, 치킨! 살려줘! 쉽다고? 뭐가 쉽다는 거야? 양을 잡아먹으면 되잖아! 파밍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페퍼피그 어, 뭐야? 니가 썼니?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아, 에잇! 넌 뭔데? 싸울까? 어, 저거 좀 봐! 어, 어떤 거? 우와, 지는 꿍덩이다! 어, 거길 들어가면 어떡해! 이건 뭘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페퍼피그 여기 뭐가 있지? 한 번 들어가 볼까? 어? 무슨 일 있어? 페퍼피그가 왜 마인크래프트에 있어? 그 이유는 너 때려버릴려고 땅 파서 내려가기 아니, 이 녀석이 땅을 파고 올라온 페퍼피그 어, 꿀이다! 꺼져! 아싸, 꿀은 이제 내가 다 먹어야지 아, 이건 아닌데 소 한 마리 등장 소 한 마리 등장 오늘은 소고기를 먹어야겠어 얍! 뚝배기 뭐야, 이거 돼지잖아! 나이스! 뭐야? 징징이가 왜 나와? 주민하고 닮았는데 물약 던진다 어, 홍! 홍! 이게 진짜 주민이지 마을에 떨어진 페퍼피그 아랑곳하지 않고 자고 있는 주민 어휴, 겨우 살았네 어? 자고 있잖아 여기 금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 아싸, 칼이랑 에메랄드랑 빵이랑 호흡!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여성은 뭐지? 만만하게 생겼는데 도끼로 때려버리기 호흡! 어떡하지? 제가 날 때렸어요, 아빠 설마요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따봉 광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페퍼피그 어, 저기다! 잡아! 아아아아악 무슨 일 있는거니? 안 돼! 내 광물! 내 광물 다시 찾아야 해 6개월 후 드디어 다이아몬드다 안녕하세요 이제 누구 없지? 꿈에 그리던 다이아몬드를 캣다구 우와 호호, 영롱한데 기분 좋겠다 조심조심 지상으로 올라온 페퍼피그 밤이라서 좀비들과 스켈레톤이 엄청 많네 하지만 난 무섭지 않아 메롱 지금이야 하아악 어떤이 하나의 실력 헤헤헤헤헤헤헤 한 대씩 때려버리기 하하하하하하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다고 어? 어? 뭐야 이거 가오리? 바산내래가 으응 다음날 배를 타고 건너가야겠다 으응 소가 배를 타고 가버리네 으응 소와 마주친 것은 난 여우야 으응 으응 하하하하하하 하는 수 없이 잠수하고 있는 페퍼피그 뭐? 이게 뭐지? 여길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아 이거 또 뭐야 좀비? 으응 늪지대로 간 페퍼피그 마을엔 누가 살지? 개구리가 사네 이게 뭐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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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돌이 상입니다 으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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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래 으응 에메랄드 하나 으응 그럼 두개 으응 몇개 달래는 거야? 으응 이렇게 바꾸자고? 으응 뭐야? 오팔오팔와 수영을 하고 있는 페퍼피그 헐 귀엽다 사냥들 사이로 유유히 걸어오는 돼지 한 마리 뭐야 저게 크리퍼 가면을 쓰고 있는 페퍼피그 나 크리퍼야 나 신경쓰지 말라고 으응 무시무시한 밤이 언제쯤 지나갈까 밤은 정말 무서워 으응 앗써 아침이 밝았다구 나는 드디어 살았다 에헤헤 누구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을게요 으응 으응 드디어 타이아몬드 갑옷을 만들었다 이번에 나무를 캐서 다이아몬드 칼도 만들어 봐야지 아싸 드디어 완성이다 피그야 준비됐지? 저기 저 마을이라고 나를 죽였던 복수를 해주겠어 난 다이아몬드 불탬이라고 너희들은 나한테 안 돼 좋아 덤벼 너 정도는 한 방에 내려간다 무슨 일이 있어 도구를 만들고 있는 페파피그 곡괭이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오늘은 소고기야 얘들아 공랭 뭐지? 받아라 다이아몬드 모두 때려잡아버리기 조지 조지 거기서 조지 어디 숨었나 다 보인다구 나 갈게요 조지 조지 누구 으아악 우와 카트다 렛츠게릿 잘가 간다 침대 좀 부시고 주민도 미안하지만 차가 야 뭐야 아악 꼼팡이 어? 무슨 냄새지? 음 맛있겠다 불을 피우고 있는 페파피그 어? 어? 저기 있다 여기를 빨리 떠야겠군 잡아 잡아 나는 올라가버리지 안녕 노잼이거든 이건 못 따라올걸 얘들아 올라가자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지 쳐버려 쳐봐 도망쳐버리기 도망쳐버리기 저기에 물이 보인다 뭐야 어? 저기 있는데? 가보자구 어떠냐 얘들아 하하하하 노잼 하하하하 드디어 지옥문에 들어오게 된 페파피그 여기로 간다면 만날 수 있을거야 어? 뭐야 이 문어 대가리는 하이야 야 안 돼 에에에에에 they 아흑 안 돼오 어흑 아흑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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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어흑 으흑 치읍 안되겠어! 야! 야! 맞아볼래? 아! 센데이 녀석! 안되겠어! 물약이다! 요건 못 피하겠지! 이것은 지옥 멧돼지 고기인가? 찾았다! 보물상자! 드디어 거래할 수 있게 됐군! 금받아라! 이거로 먹어라! 자자! 빨리 엔더 누나를 살라구! 그렇지! 꺼져! 드디어 드래곤을 만날 수 있게끔... 아! 잠깐만! 자려! 어? 왜? 도망가려고 그러지! 언제까지 따라올거야? 끝까지 따라갈거지? 아! 이것들이! 막아버리!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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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불을 지피고! 들어가자! 어? 어디갔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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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쪽으로 쭉 하면 되겠지? 좀비 아저씨 들어가시고 해버리기 자 쭉쭉 따라가자구 뭐야 왜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덤빈다 이거지? 이리와 별것도 아닌 것들이 야야 뒤에서 한번 어떡해 난 편밤피근데 오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침착해 난 그냥 간다구 드디어 도착했구만 여기다가 눈알만 심으면 끝이라고 눈알 정렬 간다 가자 드디어 엔더 드래곤을 만나게 되었다 저기인 것 같아 여기로 쭉 올라가서 화살로 하나씩 하나씩 터뜨리는 거야 엔더 드래곤다 끝 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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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악 방해하지 말라구 마지막 한 대 침대로 머리 때려버리기 끝 끝 자 오늘은 시퀀스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patt overly 해줍니다. 해주세요. produk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